그날 내가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로 잡힌 약점이라는 게 이런 거야? 그래. 지금 내가 죽도록 미워도 너는 나와 나는 걸 다른 자에게 뺏길 순 없을 거야. 반드시 찾아다줘. 내가 평생 받은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. 소중한 거 맞아? 창욱과 내가 나눈 것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고 무덕아! 너 그 안에 있어? 무덕아! 창욱, 스스로를 찾고 싶은 간절함이며 창욱! 우리의 사제관계는 네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 나의 기력을 되찾아주는 순간까지다. 원하는 걸 잃으고 나면 미련 없이 버리기로 하는 다음만의 약속이다. 따뜻한 거지? 응. 따뜻하지? 그래. 나의 맘을 따뜻하다. 기다리고 있어. 나도 거기로 갈게. 김도주가 말하는 잊듯한 게 그 사이 어디인가 스며떠해도 화를 깨고 나온 게 버려야 할 껍데기로만 남을 뿐이다. 타고 싶어. 가지마. 가지마. 나도 가. 오지마, 장욱. 그 이유가 오로지 그대일 수 있네요 노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방법도 있어 절 지키고 있으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겠지 괜찮을 거야 안돼 멈추지 마 네가 복지었나면 난 너를 멈추면 너는 죽이를 빼앗게 죽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다시 올 수 없는 길임에도 주저없이 걷는 소리에 좀 누가 방해를 해 걱정이야 나는 너 걱정이래 다쳤네 여덟 나를 싸웠는데 여기만 더 찾겠어 이 정도 거리에 한 사람을 들일 땐 각오를 했어야 했다 그녀의 역할이 천천히 그녀는 거듭이 할 수 없는 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